신혁랑이 나는데? 저기 봐봐 드디어... 굉장한 놈이 할텐데 옷! 곧 보일거야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과자 같은거는 양은 비 똑같은데 가격이 살짝 낮으니까 한국보다는 덜 창략스럽고 근데 이제 다른 거랄까 뭐랄까 뭐 옷이나 그런건 똑같은데 머리를 자르는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그런건 좀 있어 응 걔네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시급이 만원 이상이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걔네는 그래가지고 머리 한번 자르려면 5만원 깨져 한국에서 룸 하나 잡는거잖아 옆에 개인실에서 머리 잘라주고 트리트먼트에서 다 해주는거잖아 그 비용이 그래도 뭐 염색같은 비용이 다 비슷하다니까 머리 자르는건 한국 돌아가서 내야지 항상 묶고다니다 내 옆방에 사는 애가 그거 영양 공부하는 애라서 요리 너무 잘해 그래서 저는 얻어먹고 설거지하고 참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 epic 이제 봐 못 봐봐요 어 난 저 차 뒤에 계신 분들 보다 좋은데 첫번째랑 두번째 첫번째랑 두번째 첫번째랑 두번째 사진 찍어놔야돼 첫번째랑 두번째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뻐 그럼 첫번째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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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